이화영 목지로 관련 국민의힘에서 검찰 추가 고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판하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북선거금 관련된 재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재배당 요청 이런 걸 했는데 재판부가 판단을 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선거금 사건 관련해서 이 재판부가 이화영 전 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곳이잖아요. 그 이후에 재판부를 재배당, 그러니까 바꿔달라는 거예요. 재판부를 다른 재판부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오늘 그 재판부가 이거 기각을 했습니다. 안 받아준 거예요. 명확한 실무상, 법률상, 물원상 근거가 없다. 법률, 물원상 근거 없다. 또 다른 헌법같이 저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못 받아준다. 못 바꿔준다는 거죠. 재판부가. 그러니까 그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요. 오늘 사실은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2개가 거의 비슷한 시간, 30분 간격으로 열렸어요. 서울과 수원에서. 화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10시 30분. 그리고 중앙지부의 대장동 재판, 대장동 재판이 10시 30분. 그다음에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10시, 30분 간격인데 오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공판기일 하는 재판이라서 여기는 굳이 출석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대장동 재판에만 이재명 대표가 참석했거든요, 출석을. 30분 간격으로 거의 동시에 열린 거예요, 재판이. 그리고 11월이 되면 1심 선고가 두 재판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직권 플랜 본부를 출범했어요. 총괄 본부장에는 김민석 최고위원. 최근에 강력한 친명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직권 플랜 본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건데 이준우 의원, 사실은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그런 와중에 직권본부 발표,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이거는 다른 말로 섀도우 내각도 꾸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지세력 결집 위한 용도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또는 대선이 있다 이러면 다음 정부 출범위에서 섀도우 내각 꾸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주 자주 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집권본부를 꾸리겠다, 섀도우 내각을 꾸리겠다 하는 거는 본인의 다음 달 선거, 다음 달 선거, 1심 선고가 있죠. 1심 선고를 앞두고 집안 단속하려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섀도우 내각을 꾸린다, 집권본부 플랜을 작동한다면 어떤 지지세력한테 신호를 주냐면 야, 진짜 탄핵이 가까워지고 있어라는 그런 희망이나 또 바람이 되겠죠. 그런 신호를 주게 할 용도로도 집권 내가 본부를 꾸린다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아주 쓸만한 카드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성시윤 부의장께서는 지금 집권 플랜 본부, 이걸 좀 발족을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섀도우 캐비닛을 미리 얘기했었죠. 그림자 내각을 준비하라. 이게 영국에서는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섀도우 캐비닛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된 순간부터 섀도우 캐비닛을 꾸립니다. 그래서 야당의 국토부 장관, 야당의 법무부 장관 이렇게 여당의 장관과 카운터 매치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항상 설정을 해서 그런 영국의 의회에서 대정부질변이 이런 거 할 때 주요적 역할을 하도록 맡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직업 플랫본부를 만든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추가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아무래도 중도층에 대한 지지세가 확장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중도층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야 그래서 너네가 집권하면 뭐 할 건데? 너네가 그래서 너네 나중에 선거에서 너네 받으면 뭐 할 건데라고 이 질문들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아직도 의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중도층 확장 지지가 아직 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게 우리가 답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집권하면 이렇게 해드리겠다는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플랫본부를 짜고 미리 준비해서 그분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준욱 의원은 다음 달에 있을 재판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미리 미리 준비하는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지금 여당에서는 11월 선거에 맞춰서 무슨 탄핵 빌드업, 집권 플랜 이런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하고자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혹시나 탄핵 소출을 하더라도 심판은 한 건 헌법 재판관들 아닙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여당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야당은 그냥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야를 보면 어떤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쩍 일정도 소화하죠. 그런데 그거 보면 그거 그쪽에 뭐 어려운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쪽에서도 뭐가 있으면 그거 그쪽 굉장히 곤란한 것 때문에 그러죠? 서로들이라는 것 같아요. 지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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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